자, 10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강의 제 첫 번째 example은 뭐냐면 신생아가 있을 때 먹는 일의 어려움 여기 중심 내용이야 It is not always easy 가주어고 얘가 무슨 줄이야? 진주어지? Not always easy 항상 쉬운 건 아니다. To eat well 잘 먹는 것은 언제? When you have a newborn baby 너가 신생아, 새로 태어난 아기 즉 신생아가 있을 때 It can seem like you do not have time to prepare tasty nutritious meals or even to eat them It can seem like는 뭐 뭐처럼 보일 수 있다지? You, 네가, 당신이 Do not have time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자, 뭐 할 시간이야? 수식하는 거야 To prepare tasty nutritious meals 맛있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할 Or even 또는 심지어 To eat them 그 식사들을 먹을 시간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타임을 다 수식하는 거야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자, 이때 이 댐은 누구야? meals를 받기 때문에 복수지 이렇게 틀링해 낼 때는 아마 이슬을 낼 거야 자, you will need to learn the following trick 자, 너는 배울 필요가 있다 The following trick 다음에 trick 요령을 Try not to wait 기다리려고 하지 마라 Until 이 뭐 뭐 할 때까지는 접수하지 You are not You are really hungry 네가 정말 배고플 때까지 자, 뭐 할 정도로 To think about eating 먹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합시다 Eating에 대하여 생각할 정도로 네가 정말로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자, 이게 스쿨그래머에서는 투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투 앞에 날씨 들어간다고요 실제로는 여기 들어가도 돼 선생님이 확인을 해봤거든 나투도 되긴 하는데 투 나투도 되긴 하는데 자, 학교 스쿨그래머에서는 투 부정사 앞에 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when you have a newborn baby 자, 너가 새로운 아이 즉, 신생아가 있을 때 리페어링 푸트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자, 얘가 돈몽사 주어지 will probably take longer 아마도 더 오래 걸릴 것이다 than usual 이게 평소지 보다니까 평소보다 if you start 만약 네가 시작한다면 언제 접수다지 You are already hungry 네가 이미 배고플 때 You will be absolutely starving 당신은 절대적으로 몹시 배고프게 될 것이다 대단히 라고 해야 돼 absolutely니까 대단히 배가 고프게 될 것이다 이게 몹시 배고픈 이게 절대적으로 자, before the food is ready 그 음식이 ready 준비되기 전에 자, 애도 접수하여 When you are starving 네가 몹시 배고플 때 그리고 tired 이게 피곤하나 아니냐 이제 몹시 배고프고 피곤할 때 eating health 건강하게 먹는 것은 자, 눈멍수 주어야이 Is difficult 어렵다 자, tired는 무슨 분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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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분사지 그래서 이디하지 주어가 누구야? 사람 감정 분사가 사람일 주어가 사람일 땐 보통 이디지 감정이 생기는 거니까 틀리게 낼 때는 여기다 뭘 붙이겠습니까 아인들이 붙이겠지 자, you may want 너는 원할 수도 있다 자, 뭐하기를 to eat fatty fast food 지방질이 많은 패스트푸드를 초콜릿을 쿠키를 또는 칩을 먹기를 원할 수도 있다 this type of food 이러한 종류의 음식은 is ok 괜찮다 sometimes 때때로 but not everything 그러나 매일은 아니다 자, 이해됐지? 자, 잘 정리하고 자, 다음번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지적 능력의 변화 가능성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이게 그 주제야 many people believe that 자,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뭐라고 their intellectual ability 그들의 지적인 능력이 is hurt what 정해져 있는 이란 뜻이거든 정해져 있다고 from birth 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and that 자, 여기 대시 몇 개요? 라고가 두 개가 나온 거네 얘가 다시 무슨 자리야 주어지 자, 또 뭐라고 합니다 실패가 to meet the learning challenge 학습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대처하다 마주하다 이런 뜻이니까 학습 어려움에 학습 어려움에 대처하는 실패가 또는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보여준다고 믿는다 뭘 보여줘 how bad their native abilities 얼마나 나쁜지 그들의 타고난 능력이 파우 형 주 동의지 이렇게 감탄문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나쁜지 그들의 타고난 능력이 를 보여준다 자, 그래서 실패가 주어기 때문에 show and s가 붙어야돼 단수 빠지면 틀립니다 but 하지만 every time이 접사지 뭔 말할 때마다 you learn something new 네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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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the brain 너는 뇌를 바꾸게 된다 그래서 the rage 자, 그리고 the rage of your experiences 너의 경험에 잔재가 너의 경험에 잔재가 is stored 저장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something new something something 같이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명사의 형사 D온다 틀리게 낼 땐 여기 올 것 같아 new something 그 다음 여기는 자, residue가 주어고 자, 주어가 단수지 is가 오고 10은 뭐로 돼 있다 b plus pt다 라고까지 알게 알아야겠지 자, it is true that 자, 가주 진주가 나이 사실이다 we start life 우리가 삶을 시작하는 것은 with the gift 선물을 가지고 of our genes 우리의 유전자라는 유전자의 선물을 가지고 유전자라는 선물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다 but, 하지만 it is also true that said, 가주어 진주가야 또한 사실이다 뭐가 we become capable 우리가 능력 있게 된다는 것 또 사실이다 뭘 통해 through the learning 그 학습을 통해 또는 발달을 통했는데 뭐의 발달이지? 오케이 뭐의 발달? 정신적 모형의 발달 정신적 모델의 발달을 통해 자, 근데 이 모델이 무슨 모델이야? 여기가 모델을 수식하지 that enable a to b지 a 가 b 에 할 수 있게 하나 즉, 우리가 추론하고 해결하고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정신적 모델 의 발달을 통해 유능하게 능력 있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e element 그 요소들은 that shape your intellectual ability is 너의 지적인 능력을 뭐해? 형성하는 너의 지적인 능력을 형성하는 요소들은 lie 있다라는 뜻이야 있다 요거는 삽입이 앞까지가 놀라운 얘가 정도란 말이야 놀라운 정도로 놀라운 정도로 어디 안에 있다 within your own control 우리 니 자신의 통제 안에 있다 이게 이게 주제분이야 아니?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았지? 자 다시 말해서 요소들은 할 때 여기가 선행사가 지금 복수로 되어 있잖아 shape의 s에 붙으면 안 되겠지 그치? 여기 shape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틀립니다 자 여기에 주어도 얘야 단수가 와이드 그 다음 서프라이징을 얘네들은 무슨 분사랑 하지 얘들아? 그치 이거 감정분사지? 자 감정분사는 틀리게 낼 때 ED로 낸다고 ING ED는 ING를 내고 정도가 놀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ING가 맞는 거야 이건 놀란이니까 안 되지? 자 현재 분사 참 감정분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사물이면 무조건 ING 자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얘가 뭐가 되었어? 주어지 자 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this is so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Enable 동사야 자 enable a to b 라겠지 아까 a가 b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네가 see failure 실패를 볼 수 있게 한다 뭐로 본다고? as a batch of effort 노력의 batch가 상징이야 노력의 상징으로 볼 수 있게 하고 and 뭐로 본 a source of useful information 유용한 정보의 원천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그치? 이거로 그리고 이거로 볼 수 있게 한다 실패를 즉 뭐야 the need to dig deeper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필요성 또는 to try a different strategy 다른 전략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 인 유용한 정보의 원천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로써 실패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다 자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자 이해 됐습니까? 여기 문장이 아니야 여기 앞에 나온 유용한 정보라는 말을 구현 설명하는 거지 이렇게 구현 설명하니 자 됐지요? 다음 번호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 건강한 식품 섭취를 통한 정신적 윌빙 향상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if we are what we eat 만약 우리가 what이 것이지? 관계대명사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이라면 what is your teenage child teenage child 너의 10대 아이는 무엇인가 자 이때 됐어 틀리게 낼 땐 뭐를 내지 이 자리에 돼지 들어가면 다 틀린 겁니다 A bag of chicken and chips 자 치킨 한 봉지와 칩 한 봉지 그 다음에 케밥 몇 리터의 피지주니스 탄산음료 탄산음료 The benefit of healthy eating and exercise 그 장점은 장점은 뭐의 건강한 식사와 운동의 장점은 A well documented 잘 정리되어 있다 이게 서류같은거 문서로 정리하다가 document거든 그거의 pp니까 b++ 잘 정리되어 있다 자 그래서 it is silly 가주어 이민상주어 진주어 it is silly 어리석다 어리석 부모로서 이게 로서지 부모로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부모로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뭐라고 요 뒤에 누가 생각된거야 넷이 생각된거야 뭐지 we can feed our tins mostly junk food 자 우리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먹일 수 있다 먹일 수 있다는 먹일 수 있다고 our tins 우리 10대들에게 mostly junk food 되게 junk food junk food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그리고 expect them expect a to be a 가 자 어리석다 부모로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junk food 먹이고 그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그들이 수행하기를 기대할 수 생각하는 것은 at their best 최상 in this age of pesticide 이 설충제와 호몬치료 첨가제 의 시대에 이렇게 자 이거와 호몬치료 첨가제 의 시대에 자 즉 그리하여 built well built structure 아 뭐야 이게 책역이지 책역 요게 프리틴이 10대 이전이야 오늘날의 10대 이전의 오늘날의 10대 이전의 아주 좋은 책역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우리말로 튼튼한 이거든 튼튼한 체격 자 다시 한번 할게 요거 빼놓고 이제 자 이런 살충제와 호몬치료 첨가제의 시대에 자 이거 등등에 그 다음에 that are in food 음식에 있는 이렇게 음식에 있는 음식에 있는 both parents and teens 자 요런 진짜 부모와 10대 둘 다 이러한 시대에 여기가 이 시대의 끝이야 이러한 시대에 부모와 10대 둘 다 need to understand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뭐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정신적 신체적인 well-being이 is are aligned 조절된다는 걸 뭐로지 그러니까 what with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게 맛있을 것이지 그치 자 여기에 이거의 선행사가 앞에 얘들이란 말이야 이거 살충제 hormone 이렇게 복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이해됐지 이거 자 그 다음에 얘의 선행사는 얘야 얘들이야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관계대명사 들어간 물론 틀리게 될 땐 뭐로 내겠습니까 자 대수를 내겠지 자 depression 우울증 aggression 공격성 lack of focus 집중력 부족 hard aches 두통 and so much more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자 여기까지가 좋아요 can be improved 개선될 수 있다 뭘 모를 거 아니냐 the right foot 올바른 음식으로 개선될 수 있다 be open to this 자 이것을 받아들여라 be open to 가 무엇을 받아들이냐 이것을 받아들여라 for 가 위해 아니냐 yourself 자신을 위해 and you are young person 너의 I를 위해 받아들여라 자 여기서는 얘가 태가 뭐로 돼 있습니까 b 플러스 p 플러스 수동으로 돼 있지 당연히 얘를 기억해야 되는거죠 자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